네, 창피한 건가요? 아닙니다. 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. 동해물과 백구 사이에 빠른 오델토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, 여러분들 앞에 김종숙 여사님 계시고요. 자, 김종숙 여사님 손 한번 들어갑니다. 네, 저한테 손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맘밤이야. 자, 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자, 대통령님께서 올라가시고요. 우리 김종숙 여사님과 문재인 대통령님. 그렇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문재인! 사랑해요 문재인! 얘들 반갑습니다.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 손 한번 잡아주이소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대통령님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대통령님. 건강하십시오. 건강하십시오. 힘내십시오. 끝까지. 끝까지 지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손 만지고 싶다. 아, 만지고 싶다. 그렇게 항상 한 건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차 나오면. 나옵니다. 지금 차량 나와요. 나옵니다. 오케이. 태극기입니다. 여러분들 대통령님 나오십니다. 대통령님 나오십니다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아, 대통령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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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다녀오세요. 야.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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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